18광 이웃과 지역사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부루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요. 이리나 씨가 같이 봉사하자고 했는데 엘레나 씨도 같이 할래요?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청소를 도와드리면 돼요. 저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나 씨가 전화로 같이 신청한다고 참가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럼 저도 신청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부루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요. 이리나 씨가 같이 봉사하자고 했는데 엘레나 씨도 같이 할래요?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청소를 도와드리면 돼요. 저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나 씨가 전화로 같이 신청한다고 참가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럼 저도 신청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듣기 엘레나 씨, 오늘 오후에 부루이웃돕기 바자회가 열리는데 같이 갈래요? 부루이웃돕기 바자회요? 그게 뭐예요? 기부받은 물건이나 후원받은 물건들을 파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은 주위의 부루이웃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자회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림, 장난감, 책, 옷, 액세서리, 가전기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요.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요. 그래요? 종류가 많네요. 네,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있어서 같이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에릭 씨도 같이 가자고 할까요? 오후에 에릭 씨하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요. 에릭 씨도 오라고 하세요. 제가 맛있는 간식을 살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시장에서 만나요. 엘레나 씨, 오늘 오후에 부루이웃돕기 바자회가 열리는데 같이 갈래요? 부루이웃돕기 바자회요? 그게 뭐예요? 기부받은 물건이나 후원받은 물건들을 파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은 주위의 부루이웃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자회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림, 장난감, 책, 옷, 액세서리, 가전기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요.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요. 그래요? 종류가 많네요. 네,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있어서 같이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에릭 씨도 같이 가자고 할까요? 오후에 에릭 씨하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요. 에릭 씨도 오라고 하세요. 제가 맛있는 간식을 살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시장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